그 다음 시험 봅니다.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a city, 사람들이 도시의 발달에 대해 생각할 때 Rarely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Rarely는 준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주절 쪽에 부정어가 먼저 나오면서 부정어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도치라고 하는 건 의문문어순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두 동사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앞쪽에 두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직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 나만 해도 도시 발달 이런 얘기 들으면 어디다 땅 사야 되는 거죠. 아쉽게 쌤이 돈이 없구나. 그럼 도시 발달 이러면 학원을 어디다 해야 될까? 어차피 보정동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네. 임팩트. 사실. Each day. 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 7 billion. 얼마야? 하여튼 겁나게 많은 숫자죠? 이거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이럴 때 journey는 여행이 아니라 이동. 이동이. 그 다음에 take a journey 하면 여행하다 이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 이동되어진다. 뭔가 좀 그렇게 해석하면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7 billion 이상의 엘리베이터로 하는 이동이 행하여진다. In tall building. 큰 건물들에서. All of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can expand our ability. 그래서 효율적인 수직적 이동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이냐면 명사 뒷면 언제나 이렇게 꾸며 들어가야 돼. taller and taller skyscraper. 그래서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땅 크기는 안 바뀌어도 땅 면적은 안 바뀌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 Anthony Wood. A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이 대학의 건축학 교수인 Anthony Wood는 Explains that. 대절이라고 설명을 한다. Advanced in elevator.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에 걸쳐 Over 다음에 시간 나온 부분에 걸쳐 과거. 지난 20년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이 Are probably the greatest advance. 아마도 가장 큰 발전일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여기는 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죠. 대절이니까 일자 붙였어요. 명사 뒤에는 언제나 꿈인 거야. We have a scene in tall buildings. 우리가 고층 건물들에서 보아온 가장 위대한 발전이다. 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전체 건물들이 아니야. 모든 종류의 건물이 아니라 고층 건물에서만.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베이터. 그게 고층 건물 분야에서의 가장 큰 위대한 발전이다. 그렇지. 엘리베이터 없이 63빌딩. 요즘은 롯데타워인가? 그게 더 크지. 거기로 올라간다 생각해봐. 진짜 힘들 거야. 하여튼,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는 will reach a height record of 660m. 그래서 이 높이의 기록인 660m에 도달할 것이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다.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가 건물을 가져간다. 더 가까이에. 하늘로 더 가까이에. 가져간다는 얘기는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죠. How to work exactly you. I will. I will. 감사합니다.